해외 소식입니다.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주택가격을 단돈 2달러에 판매하는 파격정책이 시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에 따른 마을의 유령화를 막기 위해 주택 한 채를 단돈 2달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 시칠리아 시장은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고 있어 인구가 2250명에서 이제는 1300여 명까지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선사시대부터 역사가 내려오는 시칠리아 마을이 죽어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는 없다며 이와 같은 고유지책을 내놓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 매물을 내놓은 이 정책은 이탈리아 연안의 섬 올롤라이 마을에서 단 1유로에 버려진 집들을 판매하는 정책을 처음 시도한 바 있습니다.